네, 지금 소리정원에 너무 비가 안와서 거의 일주일에 두분을 웁니다. 작년 초겨울, 초겨울 11월 말 12월 초에 줄장미를 심었는데요. 자슴이 납니다. 겨울을 잘 버티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. 다섯 그루를 심었는데 다섯 그루 다 잘 살았네요. 원래는 이렇게 엉성하지만 몇 년 지나면 이 담을 다 덮을 것 같네요. 처음에는 빨간 장미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향기도 좋고 얘는 엄청 색깔도 예쁘고 좋네요. 자슴이나 색다르게 또 이렇게 줄장미를 분홍색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줄기의 꽃이 막 여러 송이가 이렇게 여러 송이가 있습니다. 여기 지금 펜슬 시작부터 해서 지금 아래에도 꽃이 피고 있네요. 줄장미 자슴이나였습니다. 이제omas 아마도 이제 growing에서 잎이aepe 이제 주변에 과연 하는 게 막 duas Julie 감사합니다.